43 플러스 마이 레벨 45 43 플러스 마이 레벨 5 왜그러라니 왜그러라니 왜그러냐니 줄바라니 가고싶으니까 그러니 비굴하지 않아 비굴하지 않았어 간절했어 비굴하지 않아 이건 비굴한게 아니라 간절한거야 너 닭 일어나 일어나 앞장서 일어나 아 근데 서포트처럼 짜져있을게요는 좀 비굴했다 그죠? 바빠 임마 나 지금 어떻게 구하는 줄파락인데 애들만 안내면 된대요 빵 필요하신 분? 빵 필요하신 분? 전사니까 두덩이 빵 필요하신 분? 어 나 말했어 나 말했어요 아예 아예 처음 한다고 선생님들 저 완전 이거 완전 처음 하는 캐릭인데 제가 뭐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? 이랬더니 법사님은 애드만 안내면 당연히 있어 감사해요 선생님들! 아! 아! 무덤 클릭하지 말라고요? 이거? 아오! 뭐지? 퀘스트인가? 이러고 누를 뻔했어 무덤 깐다고? 뭔데? 나보고 누르지 말라며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누르는 건 맞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? 시야에 없대 시야에 없냐 시야에 없네 아악! 풀려라! 풀려라! 꼬맹이 맞음 파이팅 파이팅 요기? 요기? 대상이 시야에 없다는데? 파이팅 여기도 뭐 먹는 거 있어요? 왜 이렇게 애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 왜왜요?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버그 걸렸나? 이러는데? 뭐가 이상함? 지금? 무엇이 필요하시오? 또 봅시다 뭐 필요한 거 있나요? 시간은 금이야 친구 안녕하신가요 비바람을 불러일치자 내가 데려옴요 말검 왜 웃어? 진짜야 애들 막 퀘스트 완료 뜨는데 왜 나만 안떠? 나 나쁘다 케이스 완료 안된거? 한번더 도시뿐이래 한번더 도시뿐이래 한번더 도시뿐이래 왜 내꺼에 대답 안해? 저도 되나요? 이랬는데 힐러님만 구한대 딜러는 따로 안구한대 한번더 도시뿐이래 왜 여기 퀘스트템 이렇게 다 떠있는데 이거 다 잡으면 되지 뭐하러 한번 이씨 이거 다 이씨 말타고 다 애드 이씨 개굴 개굴 청목우리다 청목우리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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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퀘스트 나 떠있는데 아 무시 무시 아니 근데 내가 던전을 잘 모르는 것 뿐이지 내가 던전 가서 애드를 냈다거나 솔직히 그 위에 npc 가서 말 건 것도 나고 npc 데려온 것도 나고 딜을 내가 그래도 잘 넣었어 딜 왜 이러세요 놈 처음 보세요? 잠깐만 나 이거 모자 이상한 모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쓰고 있구나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? 만약에 이렇게 법상 한 명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지팡이를 안 주고 막 안 주고 막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막 돌려 그래도 돼요? 과연 이 새끼가 올수부터 그런 머리 불리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까 봐 내가 당했을 때 그렇게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 건지 출발하자고 출발 출발 탈뚜 어 이 이게 와 지팡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아까처럼 버그 걸릴지 모르니 올라오는 것만 참죠 내가 말 걸어서 그렇다고 여기 자리 좋아보이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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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좀 좋아보이네 네?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? 진짜 아까는 암 걸려주는 이거 뭐지? 다른 애가 먹었는데? 가면 오 가면 어디감 아 기사도 천 먹어요? 아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기사 천 나만 먹는 줄 어? 앞전멸을 그렸네 갑자기 노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눌러보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아유 아아 아 비쏘 으으으으으음